여기에 자네 저다시에서 생각나요? 한참 한참 씁 뭔데? 네 안녕히 계세요 나 이거 진짜 잘했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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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핏폭탄 육개장을 만들었어요. 소고기 가득 넣고 칼칼하게 푹 끓였고요. 석밭지랑 수육도 같이 먹을게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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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di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채소를 좋아해요. 점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었어요. 진짜 맛있다. 다소스러워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매운 떡이 있었던 간식은 맛있다. 정말 맛있었다. 본인의 음식 만드신 소스 반죽이 너무 맛있다.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맛있다. 어묵. 조각. 매운. 너무 맛있다. 치즈가 더 맛있다. 치즈가 더 맛있다. 치즈가 더 맛있다. 고춧가루. 고춧가루. 고추장. 고춧가루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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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먹고싶어? 먹고싶어요? 고기 먹고싶어? 고기 먹고싶어? 네 여러분! 오늘은 고기를 가득 넣은 육개장 먹어봤는데요! 찰칼하면서도 고기맛이 완전 질해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! 석꽃이랑 수육까지 곁들여 먹으니까 당분간 계속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!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! 안녕! 고기고기 너무 맛있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